얘기 좀 하자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 나 당신이랑 할 얘기 없다니까 어서 가 시간 좀 내줘 딱 10분만 안 그럼 나 못 가 안 가 일단 어서 가 시간 내는 거지? 그런 거지? 나중에 지금 가 어서 그럼 나중에 꼭 전화해 어휴 미안해요 저 사람이 억지 부렸죠? 아니 아니에요 아닙니다 억지는요 케이크 고마워요 아니 뭐 가요 네 권인소야 신랑 박찬호 분은 신부 이유신 양을 검은 머리 팍뿌리 되도록 평생 섬기고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맹세합니다 신부 이유신 양도 신랑 박찬호 분을 평생 섬기고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내 맘에 들어와 네 나 이제 승관함이 용지로 수고할 것 같음을 알리는 성원선언이 있겠습니다 성원선언 오늘의 성원선언 이제는 흰 나는 성원선언 구경 가슴 떨어진 아름다운 날들 너의 품에서 잠들고 싶은 날들 가만히 눈을 감고 나를 데려가 보네 가슴 떨어진 아름다운 날들 너의 품에서 잠들고 싶은 날들 너의 품에서 잠들고 싶은 날들 너의 품에서 잠들고 싶은 날들 가슴 떨어진 아름다운 날들 첫 번째 분 고개 오른쪽 살짝 돌려주시고요 그러면 스마일하고 한 번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매들이 진짜 너무 예쁘다 어떻게 저렇게 딸들을 이쁘게 키워놨냐 그래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이 집은 마디가 제일 이쁜 것 같아 그래 그래 어렸을 때 참 예뻤어 에이 아니야 지금 보니까 조기조기 막내가 제일 예쁘잖아 쟤 요새 연기한대매 쟤 아주 몰라보게 이쁘다 에이 뭐니뭐니 해도 실부가 제일 이쁘지 아유 좋다 아버님 저희 다녀올게요 아 그래 야야 첫날밤 좋은 꿈 꾸는거 알지 할머님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그래 어석타서 쉬어라 어석타 에이 근데 어머님은요 엄마야 좀 알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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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진짜 엄마 때문에 미쳐 이런 기준이 니가 왜 미쳐? 여보는 지금 명의로보다 다 죽여생겼구만 아유 근데 배는 왜 이렇게 아픈거냐 그냥 내가 못살간다 어 가자 아유 뭐야 아버지 아니 지금 누구 주례하게 생겼어요? 왜? 주례 좀 하면 안되냐? 넌 여기 웬일이야? 뭐 그거야 우리 소속사 배우 언니니까 당연히 와야죠 참 대단한 사장입니다 아 그 정도는 기본이에요 남의 결혼식 쫓아다니지 말고 너 결혼할 생각이나 해 걱정 마세요 할거에요 저도 기사 봤다